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회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제가 아주 냉정하게 보면 아무 일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냥 머물다가 그냥 떠날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통령 놀이 재미있게 하다가 그냥 떠나겠죠. 운이 좋으면 임기를 채울 것이고 운이 별로면 뭡니까 중간에 탄핵을 당하든지 그렇게 하겠죠. 임기를 못 채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아주 냉정한 이야기입니다. 윤 대통령을 여러분들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뽑았으니까 크게 믿음은 안 갔지만 윤석열 대통령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표를 던졌고 나름의 노력을 했을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명확하게 지금 나오는 거죠. 이제 오늘 보니까 이번에 이제 인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책실을 부활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잇는 모양입니다. 이 정책실이 이 수석들을 통괄 조정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책실에게 크게 힘이 실리는 소청와대 소 대통령실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국경제신문이 특별히 경제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그런 관심을 갖고 글을 많이 내기 때문에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이 정책실장직을 신설한 것은 정책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를 위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니까 중간단계를 하나 더 두는 거죠. 현 정부 출범 이후에 여러 추진 정책 과정에서 혼선과 혼란이 돌출했고 정책 조율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의미가 많이 나왔는데 집권 1년 반을 넘기면서 정책실을 통해 국정과제 이행에 속도를 내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취지라면 일단 주목해볼 만하다. 기구의 조직도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한데 여러분 가장 말과 글로서 다 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은 대통령 중심지 하에서 특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정책에 대한 특정 정책에 대한 의지 관철 의지 집행 의지 추진 의지 이런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대통령이 되면 그 자리에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 명확하게 정리정돈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엑스포이름 추진이 7월부터 본격화됐다면 취임하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뭔가를 우리도 한 건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데서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죠. 대통령직을 맡으면 단임제 5년이라는 것이 굉장히 짧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저것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의 이런 집권기관에 대한 그런 조언들이 이것저것 다 하고 갈 수가 없다.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화력을 집중시켜야 된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정책실을 신설해 가지고 정책 컨트롤타워를 조율하는 과정을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자신이 본인이 대통령이 됐을 때 뭘 가장 우선적으로 다른 것은 어떻게 좀 소홀히 하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관철시켜야겠다 이런 게 매각 있어야 그다음 밑에 사람들이 움직일 거 아닙니까. 그것 자체가 뭐죠. 안개 속인데 정책실을 만들어서 뭐가 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들 되시고 난 다음에 국회를 방문해 가지고 맨 처음 일성이 먼 거 하니까 연금계획이다. 다 회의적으로 봤죠. 대통령이 목소리를 높여서 연금계획을 꼭 하겠습니다. 3대 계획을 내세운 겁니다. 연금계획 교육계획 노동계획 뭐가 어떻게 추진되는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던 많은 우파 국민들은 민의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계획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그건 완전히 깔아뭉개고 뭘 했냐 이야기죠. 헐레벌떡 다니면서 악수한 게 다 안 가라. 정책실장은 이명박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에 있었지만 작은 대통령실을 내세운 국정방침에 따라 폐지했다가 이번에 부활하는데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계획의 속도를 내 조기에 대안을 내놔야 되고 3대 계획은 단순히 정치적 설관이 아니라 윤정부의 실진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윤석열 정부는 이걸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무것도 추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그냥 외부의 여러분들 행사 열심히 나가 가지고 신문에 대통령이 뭘 열심히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폼 잡는 것이 그냥 그게 전부인 겁니다. 여기 한국경제신문이 비교적 경제 전문지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격한 이야기를 대부분 안 신는 신문이지 않습니까. 3대 계획은 단순히 정치적 슬로건이 아니라 윤정부의 실진력 성패를 좌우할 핵심 과제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이야기인데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연금계획은 맹탕이라는 지적 을 받았고 교육계획은 구체적인 방향조차 잡지 못했고 노동계획은 속도와 내용에도 박한 평가를 받고 있다. 우파 국민들이 절반 이상이 선거 부정 문제를 너무나 심각하게 여기고 실제로 심각한 사안이고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그걸 그냥 깔아 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그걸 뭘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이제 엑스포 유럽 유치도 실패했으니까 뭘 하겠습니까. 제 거듭 이야기하지만 운 좋으면 임기 채우고 운 나쁘면 중간에 탄핵당하고 그렇게 되겠죠. 왜 선거 부정을 막지 못했습니까. 저 이야기를 그냥 이상한 이야기 다고 지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2020년 4.15 총선 이후에 어마어마한 채널의 박해를 여러분들 무릅쓰고 제가 3년 6개월 동안 이 선거 부정 문제를 다뤄왔는데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게 되면 2024년 이대로 가면 대패입니다. 그냥 대패 수준이 아니고 그걸로 보면 대한민국 이런 민주주의가 끝장나는 겁니다. 설마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을 겁니다. 왜 긴장감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런 돌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나라의 가장 긴류하고 국민들 대다수의 가장 긴박한 문제를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거죠. 그걸로 여러분들 한 것이 연금 노동 교육인데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이 민의가 반영되는 선거 제도의 여러분들 안착을 대통령이 재임기간 동안에 반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가가 여러분 넘어지는데 본인이 기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여기 천진 말씀은 아주 정확하게 지장하네. 시대의 영웅이 될 찬스가 있었건만 어리석음에 국민들을 구렁트로 집어넣고 있다.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사람은 여러분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되지만 동시에 그 사람에게 엄청난 역사적 소명이나 과제가 주어진 경우도 모든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부정선거를 자행한 자들이 있었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절묘하게 윤 대통령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걸 다르게 보게 되면 비겁하게 깔아뭉개일 수도 있지만 진짜 역사의 길이 남을 영웅이 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한 거죠.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정말 멋진 이야기 천진이 말씀처럼 시대의 영웅이 될 찬스가 있었건만. 그게 아무나 함께 주어지지 않거든요. 왜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위대합니까.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말년까지 다른 장관들은 다 해봤는데 총리를 못해 가지고 도저히 가능성이 없었지만 체인벌린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히틀러를 오판해 가지고 결국은 몰락하면서 2차 세계대전이 발발해 가지고 그야말로 구국의 영웅을 떠나 가지고 세계사의 큰 족적을 남긴 걸출한 인물로 윈스턴 처칠이 여러분들 자리 잡게 된 거 아닙니까. 시대가 영웅을 만들지 않습니까. 부정선거가 윤석열 대통령을 영웅으로 만들 수 있는 엄청난 하늘에 준 기회였던 겁니다. 그걸 그냥 뭡니까 쓰레기통에 쳐박았으니까 그 기회라는 것이 역으로 뭡니까. 나중에는 죄인이 될 수밖에 없겠죠. 시대가 여러분들 과제를 던지는데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 됐으니까 시대가 나한테 뭘 요구하냐. 윤 대통령이 물어야 될 건 그겁니다. 취임 전에 이런 물었으면 더 좋은데 지금이라도 임기가 남았으니까 시대가 나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이 시대가 나 윤석열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이 나라의 국민들이 나 윤석열에게 뭘 요구하냐 아주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세상을 사는데 시대가 세상이 나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 여러분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여러분 제가 거듭 이야기하면 공병호 tv가 10만 20만 과거처럼 봤으면 세상이 뒤집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선거 부정 세력들이 야합을 해가 10분의 1로 줄여놓은 거 아닙니까. 천명 2천명이 보는 채널로 줄인 겁니다. 그러나 저는 묻거든요. 시대가 공병호에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잘 먹고 잘 살다 가는 걸 요구하냐 이야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가면서 지금 시대가 나한테 뭘 요구하냐 이야기죠. 그렇게 하면 답이 명확해지는 거죠. 그럼 죽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꺼내야 될 이유는 시대가 내 안께 뭘 요구하는지 삶이 내 안께 뭘 요구하는지 두 가지 질문이면 충분한 겁니다. 시대가 내 안께 뭘 요구하는지 내 인생이 내 안께 지금 뭘 요구하는지를 그냥 정리가 되면 그 다음에 뭐죠 자기가 해야 되는 게 뚜렷하기 때문에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은 이 시대가 본인에게 뭘 요구하는지 이 나라의 백성들이 뭘 요구하는지를 본인이 좀 귀를 기울여 들으면 뭘 해야 될지 정리가 될 거 아닙니까.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도 우리는 잠시 살다가 하니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겠냐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선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선거가 완전히 망가진 겁니다. 그 시대가 윤 대통령에게 주는 엄청난 뭐죠 네 복인 거죠. 그거를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냥 운이 좋은 사람은 굴러도 운이 좋지만 운이 나쁜 사람은 뭐 그렇지 않은 거죠. 그 좋은 기회가 주어졌는데 진짜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그런 절요의 기회였지 않습니까. 여러분 채널이 한 10분의 1 정도 줄이 되면 광고비 수입도 줄과 채널 운영 자체가 힘듭니다. 운영자 입장에서는 회의가 안 들겠습니까. 야 이런 거 왜 해야 되냐 이 이야기냐. 그럼 내가 입을 담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그냥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덮힐 거 아닙니까. 공병호 tv가 이러면 단합에 불구하고 이러면 이걸 했기 때문에 9분 부정선거를 한 걸 다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마음 내려놓고 적들이 나를 다 내가면 어떠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럼 감방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정도 생각하고 시대가 나한테 뭘 요구하냐 이렇게 하면 그냥 국민들이 열아같이 여러분들을 몸이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 나올 거 아닙니까. 에이 사내들이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 참 그렇습니다. 시대가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내 인생이 지금 나에게 뭘 요구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만 정리 정돈이 되면 생의 끝자락과 여러분들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그게 인생인 거죠. 부족하더라도 대통령과 참모진의 의지인데 대통령 중심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의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방향 설정이나 이런 거가.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니다. 잘 지적하지 않습니까. 조직을 바꾼다고 해서 성공이 보장되는 거 아니고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이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의지를 갖고 어떤 목표를 갖고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구국의 영웅이 될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를 가진 겁니다. 그것은 바로 사악한 부정선거 세력들이 아홉 번 부정선거를 했고 이제 열 번째 부정선거를 목전에 두고 열 번째 부정선거가 거의 마지막이 될 겁니다. 그걸로 인해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일당 지배체제하여 여러분들 구렁텅이에 떨어지는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좋은 기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그때 목숨 걸고 자기를 전부를 던지는 겁니다. 그래야 사는 거죠. 사생결단을 해야 여러분 사는 거죠. 자 여러분 봅시다. 그래서 현재 앞으로도 또 미래라는 것은 바뀔 수도 있지만 현재 상황을 보게 되면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런 목표에 대한 의식 그다음에 목표 달성에 대한 관찰 의지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역사적 소명에 대한 그런 자각 이런 것을 미뤄보게 되면 그냥 그냥 무난하게 그냥 대통령 직을 수행하는 식으로 세월이 흘러갈 것이고 운이 좋으면 임기를 마칠 수 있을 것이고 운이 별로 안 좋으면 중간에 그만두는 그런 병고도 생길 수 있고 그냥 그 상황 만약에 대통령 내가 뭘 했는지 국민들은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그냥 흘레벌떡 뛰어다니는 것만 기억나는 그런 대통령으로 자리 매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그런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뿐만 아니라き", rose far dan kronicle Build Games의 1,500ᵙ Intelligence